네, 독서심리치료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독서지도사랑 독서심리치료사의 차이점. 그리고 독서심리치료사의 핵심인 심리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검사라는 게 얼마나 정확하게 내담자와 독서치료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이게 먼저 측정해야 되는 중요한 도구인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실제 이런 뇌파검사도 알려드리지만 독서치료사의 의미, 독서에 대한 개념, 심지어 미국에는 독서심리치료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자리가 잡혀져 있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리 잡힌 독서심리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뇌가 이제 다섯 가지의 파를 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가운데 있는 파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그냥 의식만 있는 상황, 그냥 일반적인 가장 의식 있는 상태는 바로 알파파입니다. 알파파가 가장 기준입니다. 이걸 들으시는, 잠깐 이것만 잘 집중하면 금방 알 수도 있습니다. 눈만 뜨고 의식만 있으면 알파파인데 알파파에서 내려가는 파가 있습니다. 거의 파가 파동이 없을 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때죠. 쭉 내려가면 바로 잠을 잘 때는 델타파입니다. 델타파의 첫 시작도 D로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죠. 꿈을 꾸다 할 때도 드리밍이죠. 꿈꾸는 드림도 첫 시작이 뒤고 그때 나오는 파도 델타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D, D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식, 그냥 눈뜨고 의식만 있는 알파파랑 델타파 사이가 있어요. 약간 졸리운 상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ADHD라는 말을 들어볼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약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해서 attention, 우리가 attention, bow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창시절 때 차례와 경례 이거 영어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attention이 주의, 집중 이런 뜻인데 attention deficit 그러면 주의력이 결핍이 있고 그 다음에 hyperactivity disorder에서 과잉행동 disorder, 장애라고 하는 ADHD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완전 자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건강한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이파가 뭐냐 하면 셋타파입니다. 그래서 셋타파가 많다 그러면 ADHD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알파파 위는 뭐냐 아주 생각이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데 정말 집중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파파에서 올라가는 베타파로 넘어갑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그런데 이 베타의 첫 시작도 B로 시작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이 바빠지는 거야. 바쁘다가 영어로 busy잖아. busy. 그래서 busy의 B, 그 다음에 이 파이름, 베타파의 B 이걸 이제 인식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제일 센 게 뭐냐 하면 뭔가 초집중, 우리가 완전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너무 급한 상황, 초집중을 해야 돼. 그럴 때 제일 위가 감마파라고 있습니다. 감마파. 제가 이제 그냥 우스개로 암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어떤 바늘과 실을 주고 엄청 바늘로 한번 감아봐. 엄청 많이 한번 빠른 속도로 감아봐. 할 때 집중을 해서 감잖아요. 감마파, 감파, 감파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암기하게 하는데 이런 다섯 개의 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학생이 보이죠. 이 독서 심리검사를 하면서 이 아이가 실제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어떤 주인공의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이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중이 안 되는지 어떤 인물을 읽었을 때 집중하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단순하게 독서를 하고 글을 읽을 때 긴장하는지 이완하는지 만약에 집중을, 어텐션, 잘하고 메디테이션, 이완도 잘하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잘 되는 상황이 뇌파에서 보여주면 이거를 몰입이라 합니다. 몰입, 플로우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텐션, 또 집중 아니냐, 집중 몰입이 차있냐 몰입이라는 것은 긴장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이완, 편안한 상태에서 집중을 잘하는 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긴 시간에 물이 흘러가듯이 집중하는 것을 몰입,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 상태가 진짜 건강한 상태인데 대부분 이 상태가 꼬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뇌파 측정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독서를 하면서 어느 주인공의, 어느 어떤 인물에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인물이 왜 이 내담자한테 집중이 되는지 혹은 회피하고 있는 건지 왜 두려워하는지, 왜 스트레스가 높은지 그러면 그 내담자가 집중하고 있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뇌파를 통해서 내담자의 정확한 진단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뇌과학 독서심리치료센터에서는 독서심리치료사 과정이 끝나면 그냥 이론만 끝나고 했더니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뇌파 이론을 배우고 실제 내담자한테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임상까지 다 끝나야지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심리치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이 직업의 특성은 얼마나 다양하냐. 1대1 상담 개인 독서심리치료도 할 수 있고 부부에게 적용하는 부부심리치료도 할 수 있고 또 가족 독서심리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토론 독서심리치료로 해서 실제 토론을 통해서 독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강의식 독서심리치료도 할 수 있죠. 보통 주변에 도서관이나 혹은 교육청에서 많이 하는 저자, 책을 쓴 저자가 와서 그 자기가 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서 스토리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자기가 쌓여 있었던 감정이 이 카탈세스스라고 승화라는 작용을 통해서 풀리죠.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독서심리치료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독서심리치료사는 어떻게 과정을 센터에 가면 독서심리치료는 뭘 하나요? 과정이 이렇게 정확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어떤 내담자든 처음에 오면 바로 책을 읽고 독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내담자가 검사를 해서 정말 어떤 문제가 정확히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심리검사, 척도라고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자존감 척도 쿠퍼 스미스라는 학자가 만든 걸 번안을 해서 우리가 자존감, 셀프 이스팀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을 잘하는지 이 검사도도 보고 그다음에 우울도, 행복도, 스트레스, 사회성, 불안도, 내적 통제성 이런 쭉 척도들을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담자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보여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보통은 10회기, 12회기, 작기는 5회기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는 동화 보통 독서치료 프로그램도 많이 쓰고 그 위에 청소년 정도, 즉 우리가 초경몽정을 하고 난 성인들은 청소년도 거의 몸은 다 성인됐거든요. 그런데 머리, 우리가 정신이 갭이, 간격이 뜨는 거죠. 이런 친구들한테는 동화를 하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수준 높은 소설이나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어떤 책이 있으면 그 책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고 대부분 이런 시치료라 해서 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독서치료사라고 많이 하죠. 영어로는 Bibliotherapy라고 말을 쓰는데 실제 미국의 뉴욕이라는 주에 가면 우리나라 국가자격증처럼 주자격증으로 발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oetry입니다. Poetry. 그러니까 시, 시치료사라는 이름으로 나갑니다. 실제로 이게 국가자격증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아직 이게 국가자격증으로 인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 시치료가 상당히 많은 역사를 갖고 있고 치료의 임상도 많고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실제 학교에 가면 국어 선생님이 있지 독서 전문 지도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없죠. 그런데 미국에는 Praxis라는 임용고시를 보면 실제 각 학교에 국어 선생님 말고 English Teacher 말고 Reading Specialist라고 교원 TO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럼 이 선생님은 뭘 치료하냐. 국어가 있는데 뭘 치료하냐. 이 선생님들은 디슬렉스라는 난독증도 치료하고 학생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 책. 그 많은 미국의 대학교 초중고에는 그 책 뒤에 이 책이 몇 권으로 구성되었고 이루어졌는지 단어 수가, 지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렉사의 지수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학생들 책 뒤에 이 단어가 몇 단어의 수준으로 만들어졌냐, 제작되었냐라는 이런 지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수준에 맞는 적재적소의 책을 주는 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르별로 우선 내담자에게 적절한 장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 회기가 5회기든 10회기든 12회기든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독서심리치료가 끝나면 처음 1회기 하기 전에 받던 검사와 이런 척도를 다시 한 번 검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내담자가 회복되었는지 얼마나 상처가 건강하게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더 힘들거나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정말로 많은 분들 중에 적은 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 분은 독서치료보다는 다른 매개가 더 통했을 수도 있고 이 분이 실제로 언어보다는 비언어의 치료 즉 우리가 말하는 미술치료나 다른 치료가 훨씬 더 잘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매개로 또 권하는 것도 이런 과정 속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독서치료가 과학적인 정말 그런 근거가 있나요? 독서가 정말로 사람에게 회복을 시킬 수 있고 그런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 대답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라도 과학적 근거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꼭 독서심리치료사의 활동을 꼭 안 하시더라도 자가 독서심리치료사로서 스스로가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경험을 가지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시에 띄울게요. 이게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영국 서세스 대학교의 루이스 박사팀에서 어떤 걸 조사했냐면 독서와 스트레스 관련성에 연구를 했는데 이게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걸 해보니 독서로 나와서 그 논문의 제목이 사실 독서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이 된 겁니다. 저걸 목적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게 아니고 실험을 해서 기본적으로 저게 제목에 가장 적합하다는 개념을 끌어낸 거죠. 그런데 1위가 뭐냐 우리 몸에 나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의 1위가 바로 독서였고 2등이 산책 3등이 음악 감상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편안하게 노래 부르고 음악 듣고 그게 아니면 운동하면 땀 쫙 빼면 스트레스 풀리는 거 아니냐 놀랍게도 그런 활동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바로 독서였다는 거예요. 조금 신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스트레스가 뭐냐? 스트레스는 신체로 보면 코르티졸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몸으로 보면 콩팥 위에 부신피질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졸이 여기서도 나오고 뇌화수체에서 나오는데 이 스트레스가 분비되는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실제로 어떤 게 더 좋았고 두 번째 이 논문에서 핵심으로 봤던 건 뭐냐면 심장 박동수를 봤습니다. 이걸 원래 페이싱이라 하는데 heart rate, 심장이 쿵, 쿵 뛰는 박동수가 있는데 이게 엄청 빨리 뛰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은 거겠죠. 빨리 뛰면 어떤 감정과 감정이 서로 교차되어서 문제가 일으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율신경, 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 교감신경인 상황인 거죠. 교감신경이 되면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독서 활동을 했을 때의 심박수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코르티졸 양도 정상이 되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죠. 어쨌든 스트레스라고 하면 의사인 한스 셀리아가 19년대 아주 초반대에 이분이 이런 스트레스라는 거에 대한 논문을 쓰고 아주 밝혀놓은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병원에 가면 진료를 다 받는데도 의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돈 많이 들여서 검사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무책임해 보입니까? 실제 그 스트레스는 실제로 그냥 단순한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신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심박수가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근육 긴장이 많이 됐을 때 근육을 움직이는 전각 세포라고 얘들이 진짜 긴장을 하는 개념일 때 이것들을 낮출 수 있는 핵심이 뭐냐? 바로 독서였다라는 사실. 대부분 이제 6분, 즉 360초 정도 딱 지나기만 하면 독서만 하면 바로 심박수도 천천히 편안하게 뛰었고 여러분들 그 심박수와 관련된 동물 실험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심장이 작고 빨리 뛰는 쥐의 수명과 그다음에 코끼리처럼 심장이 크고 천천히 뛰는 코끼리의 수명 얼마나 서로 오래 사냐? 이거는 실제 수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쥐는 작고 빨리 뛰고 코끼리는 크고 천천히 뛰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코르티조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데 줄어들었다. 이렇게 독서는 명확하게 내담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독서심리치료사에 도전하시면 다른 어떠한 근거보다 명확하게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죠. 이제 조금 심도 있는 얘기 좀 명확한 의미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간에게 언어란 뭘까요? 이게 글자라는 언어, 소리라는 언어 독서는 사실 읽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읽고 나서 쓰는, 쓰기 치유까지 포함된 게 독서심리치료사고 그리고 독서심리치료사는 내담자에게 결국 읽은 내용들을 서로 소리음으로 나누어야 되는 종합적인 언어치료인 건데 언어가 인간한테 뭘까요?라는 화두를 제가 던집니다. 자, 모글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 때, 너무 어릴 때의 아이를 산에서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이 아이를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가 키웠냐? 알고 보니까 짐승들이, 동물들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이 아이를 물어다가 키운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을 나중에 발견해서 사회성을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언어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최대 많이 산 게 어디까지 살았냐 기본적으로 20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많게는 10대 중반에 거의 다 죽었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이 모글리 아이들 모글리 증후군에 걸린 이 아이들은 핵심, 어렸을 때 꼭 배워야 되는 이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있다? 아이들은 실제 신체적인 문제 그 신체적 상처가 큰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던지는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쭉 내려가면 우리 심리학자 반두라, 피아제, 프로이트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로이트, 프로이트 딸, 안나 프로이트 다 보세요. 심지어 위에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20대, 30대 때 수명이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지금 이걸 보시는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는 나이 50만 되면 잔치 벌렸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50을 살기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옛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냐고 이분들의 직업을 잘 보세요. 하루 종일 언어라는 거를 사용하고 심지어 언어로 뭔가 개념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왜 수명까지도 오래 가졌냐 위에 설명드렸던 그 과학적 독서치료의 근거와 흡사합니다. 사람은 너무 자주 감정을 드러내거나 욱, 심지어 말하면 화병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에 무리를 많이 줘서 빨리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런 과학적 증거는 의사들이 너무 TV에 나와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적인 이성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거나 흥분되는 상황, 화나는 상황, 어떤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문제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늘 한결같은 사람, 늘 언제든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Impressing, 즉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독서를 왜 하나요? 우리는 생각하기 위해서 하죠. 그러면 생각이 뭔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단순하게 Think 아니냐? 그냥 생각? 머리를 굴려서 생각? 아닙니다. 영어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생각은 Conside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서심리에서는 왜 Think을 안 쓰고 Consider을 쓰냐? 어떤 글자를 읽고, 즉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읽고 깊이 있는 생각, 단순 겉에 있는 1차 생각이 아니라 2차적 생각. 아이들한테, 정말 깐아나기들한테는요. 이게 전조작 현상이라고 해서 깐아나기들한테는 앞에 사탕을 이렇게 주면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탕을 눈에서만 딱 감추면 애가 웁니다. 즉 손 뒤에 분명히 있는데 눈에서 사라지면 없다고 느껴요. 이걸 1차적 사고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되면 다 뒤에 있는 걸 알죠. 이걸 2차적 사고라 합니다. 단순한 생각, 사고라 하는 것은 Think인데 인간으로서 동물이 절대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사고를 바로 영어로 Consider, 독서심리학에서는 Consider을 합니다. 이 Consider의 이 단어를 한번 잠깐 볼게요. 앞에 있는 Con은, Etymology, 어원이 바로 함께 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리고 뒤에 있는 Seed가 뭐냐 하면 이게 Star,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생각한다는 말을 이 독서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숙고, 생각하다라는 영어의 Consider를 분석하면 별과 함께 있을 때에 사람은 깊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한 인간에게 있어서 별이 뭘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독서심리치료를 해줄 때 이 사람에게 잃어버린 별이 뭘까요?를 찾는 것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별을 가져다가 위로하고 이 사람에게 칭찬하고 이 사람에게 그런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이 보상은 정신적 보상, 위로의 보상, 회복의 보상이겠죠. 이것들을 해주는 게 실제로 독서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별과 함께 하는 게 진짜 독서치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에는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독서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상담의 이 단어를 보세요. Count, Selling인데 Count이라는 단어도 저기 앞에 있는 Con하고 똑같고, One이 Selling할 때 Seld, One이 Seed라는 별하고 똑같습니다. 즉,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Count, Selling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내담자와 대화를 하면서 바로 별을 찾아주는 게 상담의 핵심이라는 것. 자, 저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별과 함께 앉아있죠. 이게 뭐냐 하면 저 장면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뭐가 딱 떠오르냐면 어린 왕자가 떠오를 겁니다. 어린 왕자 표지가 다 저렇게 생겼죠. 놀랍게도 저 어렸을 때는 뭐 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가 되게 좋다가 살면서 사람은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보통 부모에 의해서 네가 뭘 해, 네가 하는 거나 잘해 이렇게 혼이 많이 나거나 혹은 차단당하거나 심지어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눌리면서 자괴감이 오면서 자기가 단념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차단되는 이 저 차단되는 장벽만 잘 누군가가 걸려줘도 이 사람은 다시 그 별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걸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심리치료의 핵심인데 그 매개로 쓸 수 있는 바로 독서가 아주 쉽게 그거를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실제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실제로 많은 사람을 정신건강을 다루는 많은 전문가들 한번 물어보세요. 심지어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상처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직업을 즉 독서심리치료사를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라는 개념은 결국 알고 보면 내 안의 나 그리고 내가 잊어버렸던 나의 별을 찾아나가는 바로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한다고 얘기했을 때 심리가 무슨 뜻이냐면 심자가 마음심자입니다. 그런데 리자가 이치리자라도 있어요. 분명히 마음의 이치를 공부하는 게 심리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한자를 들여다보시면 나무결 리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나무, 나무의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무가 몇 년 살았죠? 어떻게 알죠? 대부분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태의 결을 보면 돼요. 나이태가 아주 꾸부정한 결이 있어요. 일곱 번째 줄에. 그러면 이 나무가 7년째 얼마나 외부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의 나이태가 있어요. 분명히 내담자가 오면 지나간 과거를 쭉 확인하다 보면 분명히 몇 년도에 이 사람이 몇 살 때 그 나이태 그 연도에 그 나이태의 결이 분명히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들여다가 구부정한 그 나이태의 결 상처입은 결을 펴주는 작업이 바로 상담 심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개가 뭐냐? 바로 독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주는 게 바로 독서심리치료사라는 것. 여러분들 개념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서는 뭔가요? 물어보면 뭐 책 읽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독서에 대한 얘기를 엄청 다양하게 했죠. 뭔가 틀이 생겼죠. 이게 뭐냐면 이 개자가 염자는 생각 염자인데 개가 우리 어렸을 때 쌀집에 가면 이게 한 대빡, 쌀을 한 대빡 딱 뜨면 고붕으로 뜨여지죠. 이거를 막대기를 가져와서 쫙 밀잖아요. 이 막대기가 바로 개입니다. 개. 다시 말하면 넘치는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하나의 개념, 명확한 어떤 정의 이것을 바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가 확실한 거죠. 여러분, 심지어 동물도 그냥 삽니다. 사람도 단순하게 보면 부모한테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왜 살아요? 왜 사나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뭔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중요한 거죠, 인간한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죠? 잘 산 사람. 우리가 봤을 때 모델링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어디 있어요? 책에 있습니다. 가끔 사람을 목표로 두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큽니다. 하지만 실제 책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독서심리치료사가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서심리치료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고 혹은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니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일은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